예수님은 우리에게 길가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두려움은커녕 새로운 출애굽을 향해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쉼없이 하고 그리고 제3일에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는이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그런 폭력적인 음모와 계획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마디로 오늘과 내일 나는 내 길을 가야 한다. 예수님은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보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평화를 잃은 상태를 보고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남다른 용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제3일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제3일은 회복과 생명의 시간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에서는 제3일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셋째 날 곧 제3일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부활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길을 찾고 또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주님은 늘 나를 격려해 주시고 듬을 두드려 주시며 손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제3일의 기적이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지금 내 믿음의 길은 어떻습니까? 행여 미적지근하고 또 어영부영하지는 않습니까? 그 까닭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를 위한 모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된 시작을 주시려고 오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나를 향해 너의 출애굽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촉구하십니다. 이 사순절은 나의 출애굽을 꿈꾸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시간에 내 삶의 목적지를 향해 은총의 신발 끈을 고쳐매는 나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